아 이게 뭐야 몰라 쥐 아니야? 아 땃쥐 아니야 땃쥐? 땃쥐 그러니까 주둥이가 뾰족해 그니까 땃쥐 아 너무 귀여워 아우 별게 다 나온다 이제 얘 음식물 먹으려고 왔었어 근데 일반 쥐는 아닌 것 같다 그치? 땃쥐네 이렇게 뾰족한 거 보니까 땃쥐라 땃쥐가 뭐야? 쥐 종류 근데 주둥이가 이렇게 스포이드 같지? 봐봐 그니까 땃쥐라니까 응? 시공쥐는 아닌 것 같지? 응 그래도 별로야 쥐는 쥐잖아 응 놔줘라 그래도 불쌍하니까 놔줄까?